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설계 감리 책임자 43살 이모씨와 44살 장모씨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56살 이모씨와 공사 현장소장 서모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고 마우나 리조트 전 사업본부장과 시설사업소장에게도 금고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